여섯번째 가상관격을 보겠습니다. 가상관격. 명절 보시면 무신, 무오, 정사, 을사. 정화가 5월이 되었으니까 당령했죠. 그 다음에 상관, 무우무우가 상관이네요. 그 다음에 사와 울상, 오, 신. 정화가 굉장히 강해 보이죠. 득지했다고 할 수 있고 등량을 했다고 할 수 있고 인성이 많으니까 인성과 비견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두 개 있어도 크게 재성하나 상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 화토, 상관. 정화, 화토, 상관. 토, 토가 상관이죠. 그래서 화토, 상관에서 일주왕국, 왕한다고 했네요. 앞에서 본 것처럼 일주, 정화가 굉장히 왕함이 극에 이르렀고 기, 기, 상관. 반가운 것은, 기쁜 것은 그 상관, 무토죠. 상관이 발설청화다. 발설, 기가 바라고, 기을 바라고 상관하는 게 굉장히 화려하고 깨끗하다. 화의 기운이 이렇게 인성도 있고 비견업체에서 사오 밑에 지지가 이렇게 불꽃에서 불꽃이 있으니까 굉장히 강하죠. 강한 불꽃을 화생토로, 무토로 끌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설한 기운들을 빼내고 있으니까 이 상관이 있어서 이게 상관이 발설청화, 기운을 설계시키는 거 깨끗하고 하고 있다. 화려한 것을 발설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행묘, 더욱 묘한 것은 재성특용. 더욱 묘한 것은 재성이 용신을 얻었다는 것이다. 재성이 뭐냐면 신금이죠. 신금이, 정제죠. 신금이 쓰임을 얻었다는 것, 즉 용신을 얻었다는 것이죠. 용신을 얻은 것이다. 경신신효, 경신신효 이때 다 금이죠. 신금 이때 소년 창업, 죄송합니다. 경신신효 이때 소년이 창업, 스스로 업을 일으켜서 발제 10여만, 대단합니다. 지금 10여만이면 제일 100여만은 명절이 없는 것 같아요. 수만, 10여만, 아 100여만 더 있네요. 100여만 더 있는 것, 세 종류가 있다고 나왔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10여억, 그러니까 요즘 마을로 해서 10여억 대라고 하자고 이야기 앞에 있었습니다. 만은 수억, 10여만은 수십억, 100여만은 수백억 이렇게 하자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10여만을 이루었어요, 재산을. 소년인데. 소년 창업에서. 경신신효 이때 잘해야 3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9, 19, 29, 29. 젊은 나이에 아주 돈을 많이 벌었죠? 자, 임술. 임술대운에는 관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상관이죠? 임술대운에 행, 다행히 이수 불통근, 수가 통근하지 않았다. 임수가 통근하지 않았다는 거죠. 술토니까. 통근을 했으면 임수가 강했겠죠. 그러면 정임 한몫을 해서 정화를 꺼버릴 수도 있죠. 그래서 어찌 됐든 수가 통근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수유형모, 비록 형상과 재산소모가 있긴 있었지만 이무대완 큰 화는 없었다. 큰 화는 없었다. 지개해운에 이르러서 임술개해 마찬가지인데 밑에 이 논리들 하면 밑에 해수가 들어오죠. 그러면 수가 밑에 지지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사이충을 하는 또 사이충, 지지의 사이충. 전기충의 사이충. 지개운의 격화지열. 불꽃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불꽃이 더 살아나온다고 했죠. 그게 격화지열라고 했어요. 불을 건드렸는데 더 맹렬하게 타오르는 것. 그런 격화지열을 이루고 설재지기,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재성의 신금이죠. 그런데 금생수로 그 재성의 기운을 설기시켰어요. 그래서 불로 죽었다. 개운의 죽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운의 정관, 관의 극을 받고. 7살이죠. 개수는 7살의 극을 받고. 밑에 또 사이충도 하고. 그다음에 재성인 금생, 신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재성을 설기시켜서 나를 더 치는데 일조를 시킨 거죠. 그래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죽게 해야 돼. 그 다음 명제 보겠습니다. 임자, 신의, 임자, 계며. 임수일주가 해올에 태어났어요. 임자, 임자, 임자. 금수, 개수. 온통 물바다네, 물바다. 금생수. 물바다에 외로이 나홀로 떠있는 작은 나무. 묘목이죠. 그러니까 물바다, 밭 대양에 둥둥 떠다니는 그냥 뿌리가 약한 나무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왕은 설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목으로 설계시켜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금생수로 쫙 빨아들이면 좋은데. 임수가 있고 금생수. 이게 상관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육수, 승권. 육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신금하고 미목을 뺀 여섯 개의 수가 권력을 잡았어요. 권력을 탔죠. 권력을 타고 권세를 타고 승권. 기세범일. 이게 일자죠? 맞나요? 일자. 넘칠 일자. 그 세력이 범람이에요. 범람. 넘치고 넘쳐요. 그렇죠? 수가 그냥 온통 물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물결이 막 이리저리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전내 오로지 의지를 해요. 어디에? 묘목에. 묘목이 뭐예요? 수생목으로 설계시키죠. 설기 정령. 그 깨끗한 그러한 영화로운. 그런 깨끗한 그런 거를 목으로 성기를 설계시킨다. 그런 것에 의지하고 있다. 초교수은. 임자개축. 더 난리나죠. 수가 많은데 그나마 대원에서도 수가 또 들어오네요. 초교수은의 임자개수대원의 잉 뭐뭐로 인하여 득생부 목신. 그 목신을 생하고 돕는 것으로 인하여 평령무구. 평화스럽고 안녕. 그럼 악령하다. 안녕하고 그리고 무구. 흐물이 없었다. 장애가 없었다. 그래서 갑을 을묘대원에 오니까. 이제 좋겠죠. 갑을 을묘대원은 이 목으로 기운을 다 설계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갑인 을묘대원에 이뤄서. 정득 용신지. 정득. 바로 용신을 얻은 게 마땅하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식름. 또 나왔네요. 아까 미나리를 캐고 식료품 창고, 곶간, 곶집능. 그러니까 최근 미나리를 캐고 식료품 창고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생활이 여유가 있었고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죠.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정재병익. 그래서 미나리를 캐고 식간, 곶간이 넉넉해졌는데 저는 이게 정화로 처음에 해석을 봤는데 정화가 아니에요. 정화가 재성이긴 해요. 그래서 정자가 갑인 을묘하다 갑자기 병진 놔두고 그 다음에 정사로 갈 해석도 만무하고. 그래서 재성이 정화는 맞아요. 수국화. 재성은 맞는데 재물과 함께 늘어났다. 재성인, 정화인, 정화인 재성이 함께 늘어났다. 더했다. 이 말도 애매하죠. 왜 애매하냐면 정화가 재성이면 꼭 하나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가 같이 늘어났다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람을 나타내면 될 것 같아요. 즉, 여기서는 일꾼, 인구, 장정. 그래서 가족 식구들, 가족 식구들과 하나. 그 다음에 그 집안의 재물 두 개. 그래서 그 집안의 가족 구성원. 옛날에는 식구들이 다 일을 할 수 있는 소스가 됐으니까.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됐으니까. 가족 구성원과 그 다음에 재물이 같이 늘어났다. 더할 입자니까요. 그래서 미나리도 캐고 식료품 창고도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 장정. 그리고 그 재물도 같이 아울러서 더할 입자. 더해서 증거됐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화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정화인 재성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고. 그냥 일하는 사람, 식구들. 그래서 저는 그냥 식구라고 했어요, 식구들. 식구들과 아래 식구들. 식구들과 재물이 함께 이익이 있었다. 재물이 증가되었다. 일교병진, 병진대운으로 흐르니, 병진대운유를 만나니. 군비쟁제, 군비쟁제. 서로 임수, 임수, 계수 있잖아요. 재성이잖아요, 병하. 그러니까 서로 병신합수도 하고. 그래서 서로 재물을 두고 다투게 되었고. 삼자, 극이 세 명의 자식. 세 명의 자식의 극이, 두 명이 극을 당했다. 세 명 중에 두 명이 극을 당했고. 부부, 개의 망. 부부가 모두 죽었다. 함께 죽었다. 모두 죽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가 굉장히 강한데 묘목이 설계시키는 그 기운으로 갔을 때 화의 운이 오면 그다지 좋지 않고 수나 목의 운이 오면, 특히 목의 운이 오면 좋겠죠. 목의 운이 오면 잘 설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목의 운은 좋다라고 쓰게 됩니다. 자, 임진, 임자, 임자, 계묘. 이것도 다 온통 천가는 다 임계, 물이고요. 밑에 자수 두 개도 물인데 신자, 진, 무국에요. 수국이에요, 수국. 그러면 묘목 하나만 남았어요. 나홀로, 앞에 명자하고 똑같죠. 나홀로 둥둥 떠있는 하나의 외로운 작은 나무다. 자, 차, 천, 간, 개수. 자, 천, 간이 모두 물이에요. 지봉왕인, 지지에서 왕왕, 양인을 봐요. 이게 양인 아닙니까? 법제라고 했는데 그냥 양인으로 받을 것 같아요, 양인. 그래서 만나서 희, 기, 전, 희, 반가운 것은 기, 지. 그 지지가 전부 묘진. 묘와 진이라는 거죠. 왜 전부라고 썼을까요? 기, 전, 묘진. 자수도 있는데. 그래서 정화, 토, 수. 맑고 영화로운 것을 아름다운 정수를 토해낸다. 정화, 토, 수. 그래서 소위. 그래서 서양, 조, 수. 꽃, 서적의 향기가 일찍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공부를 일찍 해서 성과가 있었고. 단, 그렇지만 목지, 원신, 불투. 목의 원신. 목의 원신. 자, 묘목에, 묘목에. 청간에 통화되었잖아요. 청간에 전부 수만이 다르죠. 그래서 단지 목지, 원신, 불투. 목의 원신이 투출되지 않았고. 그래서 미면, 면하지를 못했다. 층등주의. 과거. 가을에 보는 과거 시험에서 떨어짐. 즉, 낙방을 면하지 못했다. 낙방했다는 소리죠. 낙방했고. 갱혐. 더욱 혐오스러운 것은. 더욱 거리는 바는 운봉화지. 운이. 화지. 병정사오미. 이렇게 화지로 흘러가는 것이다. 유공, 수원불령. 오히려 공포스럽다. 두렵다. 수원. 목숨의 원천이죠. 목숨, 장수의 원천이 불령, 길지 않다라는 게 걱정된다. 오래 사지 못하는 것이 두렵다. 교병운. 병운에 이르고 세운에서 경호년이 왔어요. 경호년의 수화교전. 수와 화가 서로 싸워요. 병운에 병의 수국화로 자꾸 극을 하죠. 그다음에 경호년에서도 또 좌우층으로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경금은 금생수로 임수를 생겨주고 그다음에 지진은 좌우층으로 서로 수와 화가 싸우니, 교전하니 그래서 망, 죽었다라고 정리가 됩니다.